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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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직전 우리 김석기 회장님께서 간단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날씨가 고약하게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안 오는 것도 아니고 올라온지 안 올라온지 온다 갔다 안 온다 갔다 이러니 사람 애만 태우고 상당히 날씨가 가물었습니다 이런데도 만약에 옛날 우리 어릴때 같이 천 하늘만 보고 노사짓는 세월 같으면 지금 난리나 세게 못 심어 가지고 지금은 수리가 잘 돼가지고 별걱지 없이 잘 지내지만 날은 매우 가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위가 회장님 말씀처럼 아직 본격적인 더위는 아니지만 그런데 날씨가 더운데 뭐 다 건강하시고 또 그런 정식적 모습으로서 여기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과반수가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뭐 세월 가는 것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저는 지도로 오고 우리가 뭐 세월이 간다고 애타깝도 없고 온다고 안타까워 할 것도 없습니다 세월은 세월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참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 우리는 전부 다 노인이 됩니다 노인이 되는데 노인이 되는 것보다는 어른이 되어가는 겁니다 노인은 생체적으로 최고고 세태하는 것이고 어른이 되는 것은 정신적으로 노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젊은이들을 훈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노인이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대답해 주지 않나 그것만 보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른다운 어른으로서 성장하시고 또 노숙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세상 일이 그 뜻대로 또 노력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노력함으로 해서 마음의 자세가 가다듬어지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의 자세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복잡한 것만 해도 외를분하고 우리가 볼 때 그 사람들이 직장에 갈 때 옷을 단정하게 입고 가서 나가면 하도 정자들 참여이 됩니다 그러나 외를분 훈련을 받으려면 아가씨가 왜 그렇게 기뻐랑이나 보고 고약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더 한 번 더 이야기해 줍니다 또 항상 단정한 모습으로서 자세히 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해서 계속 들으십니다 그래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은 보고사항을 계속 달려야 합니다 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정례 이사회 이후에 주요 활동 사업입니다. 지난 5월 23일에 6.75의 정기총회를 앞두고 운영회의를 정치회 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5월 29일 대구한교 유림회관에서 6.75의 정기총회를 자료를 마쳤습니다. 모두 정기총회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날 부산 정치회 회장님과 부회장님 두 분하고 모두 네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 지난 5월 5일 날 오늘 회의를 위해서 운영회의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사회 오늘 회의 준비사항이라든가 송문지 발간에 대한 사항을 서로 협회를 했습니다. 송문지 편집위원장님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진지하게 협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지난 6.75의 정기총회 결산보호입니다. 대충 해보니까 총 소요견비가 710만 2,040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투입이 46분께서 800만원을 찬조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에 물품협찬이 4분, 그리고 국가안이 7점 들어왔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한 작년의 소요견비는 746만 6천 780원, 한 3백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런이 작년보다 적게 오신 특이입니다. 참조금 수입도 작년하고 작년에 680만원인데 오늘 8백만원입니다. 작년에 특히 신임 회장님 300만원에서 980만원인데 참조금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 세 번째, 숭문지 21집 발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원고 청탁을 우리 임원진 115분한테 하고 외부인사, 서울이나 지방의 외부인사, 우리 정치내 임원 외에도 최근에 우리 숭문지에다가 글을 한번 썼던 분들 중심으로 40분께 원고 청탁을 했습니다. 우편으로 정보 쪽에 보내드렸습니다. 좀 전에 요거 자세하게 편집위원장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의사항은 오늘 별다른 토의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숭문지 원고를 10월 말까지 제출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숭문지 광고 청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진에서 광고를 할 만한 분이시면 사무처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숭문지 최근 4년 동안 우리 광고를 냈던 분들을 조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광고 청탁은 한 번도 해보질 않았습니다. 편집위원들과 함께 7월부터는 광고 청탁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6월 우리가 해체게 상하반기 1년에 두 번씩 결산 보고를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말 결산을 해서 8월 2사일 때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통기를 하면서 해비를 안 내신 분들한테 전부 해비를 미납이 얼마 있다고 하는 걸 알렸었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양이 해비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늘 대충 보니까 오전까지 보니까 우리가 해비를 내야 될 분이 89명입니다. 89명 중에 한 5명쯤 해비가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우리 임원진들도 해비는 연말까지 내시면 됩니다. 연말까지 내시면 되는데 가급적 빨리 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오늘 김재숙 이사께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홈페이지가 우리 개설해가지고 있는데 모르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구소창을 기재를 해놨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면 우리 정치인의 활동사항을 영원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또 실시간으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는 우리 공지사항, 활동사항, 결산보고, 회의자료 등 모든 것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집에 안방에서도 컴퓨터 보시면 우리 정치인의 활동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종회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대종회 홈페이지는 주소창에 안내한 대로 그리고 오토산 홈페이지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으면 안방에서 오토산, 대종회, 그리고 대구정치인의 활동사항을 집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묵에서 보호할 사항은 마치고 제가 말씀을 못하려면 저 숙문제 편집위원님께 있었던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신가요? 이리로 하십시오. 드릴 말씀도 좋은 말씀도 아닌데 박수까지 치면 더 행복스럽습니다. 직전 회장님께서 우리 노인되지 말고 어른 되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른 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지 싶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모님들께서 어른이 당장 되는 길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시고 간접적으로 경험하시고 직접적으로 경험하셨던 그 좋은 것들을 원고지에 순선을 드려도 좋고 악과 귀가 안 맞아도 좋습니다. 하나씩 외신은 자녀들이 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구나 그것이 바로 벌언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모님들께서는 이무적으로 꼭 원고지 반폐지도 좋고 도장도 좋고 석장도 좋습니다. 구원 내주시기를 먼저 거듭 말씀을 드리고 이때 개별적으로 원고를 천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가구를 저에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편집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외국인사 40명을 안내장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집에서 그분들에게 전화를 들어서 일일이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만 20분은 크게 합박한 분도 계시고 또 아날로그인데 전화를 하면 매안에서 하겠다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20분은 원고를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4분은 아직까지 확답을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상황을 봐서 이제 또 바쁜 분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도 제가 생각하는 한 80%는 내지 싶습니다. 그 50%를 보고 도움된다고 보면 지금 현재 외부에 우리 이사분이 우리 여기 이 자리에 계신 2만 분이 아닌 외부에서는 22분이 원고를 내지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래 놓고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잔치하려고 판은 벌려놨는데 주인은 참여를 안하고 막을 해가 와가지고 나무 잔치했으면 이게 과연 숙문제를 우리가 왜 만들었겠느냐 우리 대구정신의 숙문제면 대구정신의 임원들이 참여를 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고문을 그 뜻을 숙문제를 통해서 후대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만약 우리가 참여를 안하고 우리 이사분이 아닌 다른 분들의 원고를 낸다 그러면 이 과연 숙문제의 가치가 있겠느냐 물론 정책하면 은선 긴가라는 입장에서 전국을 보면 그럴 지 모르는 이게 만약 주황리에서 한다면 대중에서 한다면 그건 뜻이 되지만 대구정신의 임원에서 만들어내는 숙문제가 외부에서는 하면 숙돌이나 공고를 내겠다고 황약을 했는데 우리 이웃님들이 만약에 적게 내셔시면 외부인사보가 적다면 자책 판별해놓고 낙은해와서 충춘과 똑같은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 방향은 그렇습니다. 외부인사보다는 외부인사보다는 외부인 우리 임원이 숫자가 더 많아야 되겠고 지금 또 제가 연락했고 이거 했는 것은 뭐냐 하면 국장이나 우리 편집위원이나 저나 아는 분들에 한해서 하다 보니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숙문제는 지금 거의 안동에 3분이 안동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안동사람만 원고를 받아 넣으면 이게 무슨 대구정신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편집되어서도 안되겠다. 그래서 성주든 천송이든 고로보로 연천이든 성주든 그거를 원고를 해서 그야말로 대구정신의 숙문제가 바로 원하는 대로 내외랑 아닌 이게 옳은 숙문제지 지역적으로 편집이 된다든지 또 우리 내류보다 외부가 더 많다든지 이 가분수가 돼서는 숙문제는 본뜻이 훼손되지 않겠느냐 이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를 잘 쓰셔도 잘 쓰면 더 좋죠. 우리가 뭐 여기에서 어디 문학과도 아는고 교수도, 교수, 박사고 되는 분도 계십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면 늘 평소에 글쓰는 걸 재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뭐 그림을 좀 그릴 수 있는 분 그림을 그려도 좋고 조각을 하실 분도 조각을 해도 좋고 또 글씨를 쓰신 분은 글씨를 써도 좋습니다. 뭐를 해도 어떤 형식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원 하나 전화 놓고 이 원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보여야 해가지고 이게 내 뜻이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음모가 되는 겁니다. 어떤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니까 예전하시면 우리 예원님들께서 꼭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대부로 제게 편중되지 않고 또 우리 의원들의 음모가 적지 않는 말 그대로 대화정치 내용 숙문제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지혜수입니다. 진작에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오늘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홈페이지가 지금 만들어진 지 한참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대구 동시대 회원님들한테 정확하게 홍보가 돼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드나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이제 물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가상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돌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사진을 올리든 글을 올리든 아니면 서울에서 올리든 미국에서 올리든 대한민국 벗어나서 지구상 어디에서든지 다 올리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홈페이지에 뭐라 그럴까요 구성이나 아니면은 내용물에 조금 다른 분들이 봤을 때의 좀 민망한 부분이라든가 글 같은 걸 보면은 좀 비광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뭐라 그럴까요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이 워낙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능하면은 필터를 해가면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주소는 ekim.kr입니다. 그러니까 kim이죠. kim 앞에 e자만 넣었습니다. 그 e자의 의미는 의성김씨의 e자의 이니셜 한자만 따 씁니다. ekim.kr은 대구정치료 홈페이지고 eskin.kr은 대종의 홈페이지입니다. 대종의 홈페이지가 상당히 오래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 대종의 홈페이지도 만들어져 있었는데 물론 그 운영관리가 안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새로 개편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kim.kr 치면은 대구동치료 홈페이지로 들어오고 eskin.kr 치면은 대종의 홈페이지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이겨버렸을 때 네이버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젊은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네이버가 우리나라의 검색 사이트 중에 포털 사이트 중에서 거의 8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고시장부터 시작해서 그만큼 옛날에 야후다 다음이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인기가 높았는데 요즘에는 거의 네이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네이버 쪽에서 검색을 할 때에 검색창에 검색창이 여기 있죠. 그 위에 주소서 주소서 말고요. 이 검색창에다가 의성 김시 대구종 치내라는 글자만 치면은 바로 대구동치료 홈페이지가 뜹니다. 대구종치료 홈페이지 첫 페이지는 사진이 6장이 돌아갑니다. 총회했던 장면 그 다음에 우리 회관에서 이사회했던 장면 뭐 등등 해서 6장이 수시로 바뀌어가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에서 내려가면은 이게 첫 화면이기 때문에 이걸 좀 인공지능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게시가 되어 있는 여러가지 그림이라던가 행사 사진 공지사항 뭐 이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질문과 답변 이런 부분들이 한 화면에서 그냥 다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면은 바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별적인 메뉴 속에 또 따로 붙어 있습니다. 상단에 보여지는 메뉴가 개별적인 큰 메뉴인데 이 메뉴에 들어가기 전에 메인 화면에서 미리 최근에 일어난 상황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래에 들어가면은 조금 전에 우리 종합 사무총장님께서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대종의 홈페이지 그 다음에 오토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토로 홈페이지를 클릭하면은 창이 새로 뜨면서 오토로 홈페이지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그럼 이 속에 들어가서 여러가지 내용들을 보실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 아래 부분에는 지도가 있습니다. 우리 종친회관이 중심으로 해서 지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지도도 보면은 확대를 할 수 있고 축소를 할 수 있고 멀리서 찾아온 어떤 방향 감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첫 화면에는 이게 지금 마우스가 놓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좀 불편합니다. 우리 종친회관에 대한 전경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내 그 세 번째는 그 밑에 보면은 토지석과 그 다음에 사무실 올라가는 현판 그 다음에 사무실 앞에 있는 현판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종친회의기 마찬가지로 이게 또 지도가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 밑에는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지도하고 지도 속에 주소와 주변의 중요한 건물 수성경찰서라든가 수성구청 그 다음에 지하철역 이런 부분들을 알기 쉽도록 체크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친회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1952년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우리 대구정치회의 크고 작은 변화를 이 속에 반응을 놨습니다. 안 보이십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종친회송 우리 해마다 총례를 할 때에 수석부의장님이 종친회송을 낭독을 합니다. 이 종친회송 원문이 실려져 있고 그 아래에는 설명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낭독하시는 부분이 바로 밑에 설명문을 낭독을 하시는데 그 설명문과 지금 이 종친회송을 지은 분에 대한 양력을 넣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준비를 못했습니다. 양력은 준비가 되는 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친회의 회칙 종친회의 회칙은 좀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글자가 좀 작게 했습니다. 일부러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처리 규정 종친회의 측과 회계처리 규정은 아마 작년도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올려놨으니까 이거 우리 평소에 작년에 만들면서 현재까지 같이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회수가 자꾸 거듭해지게 되면 또 내용이 헷갈리는 분도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열람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원 및 조직 큰 제목입니다. 이런 회장님 인사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집행부 임원입니다. 집행부 임원에는 여덟 부은에 뭐 회장 구회장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들 쭉 나와있고 인사 한 말씀 간단하게 있고 그럼 이번에 우리 정치인회 인사 수첩을 만들 때에 들어갔던 내용 그대로 실었습니다. 사진과 상세 내용들 그 다음에 고문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문님들 이들 뿐인가 그렇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차례대로 순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 그 다음에 이사 전문가제입니다. 그 이사분들은 좀 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사다리 타고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다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역대 임원진은 처음에 우리 대부동 친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 시작해서 1952년도에 지금 현재까지의 회장님 부회장님 그리고 어 전전에는 총무라고 지칭을 했죠. 현재는 국장이지만 그런 형태로 반복음까지 기록이 다 되어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대구정치인회의 운영진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활동사항입니다. 활동사항에 들어가면 활동사항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는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대구정치인회에서 알려줘야 이사회할 때 우리 공지했던 내용이거나 이런 부분들입니다. 공지사항과 그 다음에 이사회나 총회를 할 때의 통지군 그 다음에 그 날 행사할 때의 주요 안건 제거까지 한꺼번에 다 씌워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년에 두 번씩 합니까? 우리 재산보고 했던 내용들까지 그 자료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기록인데요. 이 행사기록은 제가 이게 언제부터인가 모르겠습니다. 대만동청에 제가 처음에 2009년도 보태입니다. 2009년 이전에 것도 있긴 했는데 제가 그때는 사진도 안 찍고 그냥 남만모가 댕겨가지고 지금 근거는 2009년도부터 있습니다. 2009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전기총회 할 때의 사진 그리고 동영상 동영상은 여기 지금 올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에서 클릭을 하면 바로 보일 수 있도록 하는데 이 홈페이지에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동영상 자체가 역량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역량을 감당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올려놓게 되면 동영상을 클릭해서 보게 되면 홈페이지에 트래픽이라고 해가지고 속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여러 사람이 보면 여러 사람이 볼수록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영상에 대한 문제는 작게 해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있긴 합니다만 그것도 너무 볼품이 없고 해서 따라 보실 수 있는 방향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자료실입니다. 자료실에는 개보도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뭐 지금 여기서 설명을 드려도 잘 이해가 안되실 겁니다. 시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20세까지 20세까지는 파를로 상관없이 거의 다 입력을 시켜서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려오다가 거기에서 우리가 파가 갈라졌다 갈라진 파에서 다시 갈라졌다라는 내용까지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도록 이거는 제가 몇 년 전에 거의 한 1년 이상 시간이 소요되면서 만들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여기 말고 또 딴 데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보시면 펼쳤다가 고느렸다가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개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개파도 크게 나누면 여러 가지 몇 개의 파가 있는데 그 큰 파에서 갈라진 파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수록이 돼 있습니다. 보시면 아마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성문지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게 20집입니다. 20집인데 19집을 지금 구하는 중입니다. 대보사에 제가 월요일 날 미팅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월요일 날 가서 성문지 19집도 대보사에서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19집도 또 18집도 그 전에 거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으면 전부 확보를 해가지고요. 그 전부 다 여기다 합체할 수 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20집은 넣어놨습니다. 책 내용에서 보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차례대로 그러니까 뭐 아까 우리 숙문지 편집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글을 쓰게 되면 앞으로도 대교정치회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회관 대안 권리로 관련된 내용이 중요한 문제라고 해서 정치회관 처음에 추진할 때에 발의할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입주실할 때까지의 상황을 근전적인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회의했던 내용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 종치회관 권립 메뉴에 포함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미태는 회관 권립 백서라고 해가지고 작년에 입주실 할 때에 나눠드렸던 책 있죠. 그 책 한 권 고사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도 숙문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여기 행여나 이런 자료들은 인터넷에서 인터넷을 접속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변경시실 수정이나 변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개인들이 자기 입맛에 맞다롭게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가지고 자기 블로그에 올린다거나 이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텍스트가 아니고요. 글자가 아니고 전부 사진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림 파일로. 그래서 그림 파일은 다운로드 받아 가기도 좀 힘들겠지만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간다고 해서 그 안에 내용물을 일부 글자 한자로 수정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중요한 자료들 이런 그런 내용들을 앞으로 계속 이미지화시켜서 홈페이지에 탑재할 예정입니다. 홈페이지가 이걸 우리가 찾는 분이건 아니면 연사가 되신 분이건 이 홈페이지를 자주 들락거려야 되는데 들락거리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전파로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딱 몇 가지밖에 없습니다. 망가를 돈 주고 하거나 일부러 돈 주고 광고하기도 없죠. 아니면은 오늘같이 이런 이사회를 한다거나 총회를 할 때에 현수막을 건다거나 할 때 현수막 밑에다가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한다거나 그 다음에 인쇄물에다가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한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 우편물 발송할 때에 우편물 봉투에 몇 가지는 지금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편물 봉투나 인쇄물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전부 다 홈페이지 주소가 다 기재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공보를 해주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알려주시고 또 직접 들어가보면 또 궁금한 게 있고 이런 궁금한 거 다시 물어보시고 읽다 보면 이게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소년 동안에 사진을 찍으면서 다니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진을 찍기는 찍지만 주지도 않으면서 왜 찍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물론 우색의 소리입니다만 가끔 제가 뽑아드리기도 합니다만 그 얘기를 듣고도 실제로 제대로 가면 잊어버립니다. 오늘 분할 때 들었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홈페이지에 행사했던 아까 보여드렸습니다만 사진들이 다 흐려있습니다. 그만두 정기총회 했던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사진이 다 흐려있습니다. 단체 사진을 포함해서 그리고 제가 총회라던가 이사회를 할 때에 대부분의 사진을 전체로 뭉뚱구에서 촬영하는 것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사진을 촬영합니다. 참석하신 분들의 한 분씩 클로즈업 하거나 아니면 두 분 세 분씩 클로즈업 하거나 해서 같이 찍어서 올리기 때문에 사진은 본인 사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회 작년 같은 경우에 회관에서 여러 번 했습니다만 회관에서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클로즈업 해가지고 촬영해놨으니까 이 안에 보면 많은 사진이 수록되어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이 사진에다가 필요한 사진에다가 마우스를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작업창이 뜹니다. 여기에서 다른 이름으로 사진 저장하면 이 사진이 자기 컴퓨터로 다운로드 됩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휴대폰으로 홈페이지를 접속해서 원하는 사진에다가 넣고 그 원하는 사진을 더블클릭 저 저 뭡니까 더블터치를 하게 되면 위에 상단에 보면 표시가 납니다. 복사하기 뭐 이런 표시가 나요. 그 복사하기 딱 클릭하거나 아니면 저장하기 해가지고 뭐 네모난 부분이 있습니다. 네모난 저장하기를 누르면 자기 휴대폰으로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럼 휴대폰에서 열어서 보면 보입니다. 그럼 그 휴대폰을 들고 사진관에 가서 이거 뽑아주시오 하면 됩니다. 전 그것도 귀찮다. 그럼 사진관에 바로 가십시오. 바로 가셔서요. 대구정신의 홈페이지 한번 열어봐라. 대구정신의 홈페이지 열면 이제 그분한테 가르쳐줍니다. 홈페이지 한번 모른다. 그러면 검색해가지고 오성김씨 대구정신에 치면 나온다 그러다. 쳐가지고 나오면 사진관에서 다 할 줄 압니다. 그 사진관에서 활동장에 들어가면 행사 사진에 들어가서 이제 달자마다 구분해놨기 때문에 그중에서 쭉 열람을 해보시다가 이 사진이 내 사진이다. 이 사진을 뽑아라. 하면 사진관에서 자기네들이 다운로드해가지고 사진을 사진으로 만들어줍니다. 사이즈는 우원하는 대로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진을 찍고 개별적으로 배포하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홈페이지에다가 탑재를 해놓고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대전구가 마찬가지고 다른 지역 다른 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잠깐 보내드렸습니다만 오토제 오토사 홈페이지도 지금 만들어놓기는 만들어놨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오픈은 안 했습니다. 안에 지나는 현재까지 오토제에서 향사 내지는 가을에 또 묘전에서 추전을 했던 내용들 동영상 내지는 사진들 동영상은 몇가지 없습니다만 사진들은 거의 다 올려놨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잠시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우리 문명의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시대에서는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어렵고 하겠지만 모르면 집에 사이들한테 묶고 이렇게 해서 우리 문명의 혜택을 받고 또 우리 종친회가 지금 작년부터 제가 들어와서 회측이라든지 각 내용에 대해서 착실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앞으로의 어차피 언제 해도 그게 시대에 따라가야 됩니다. 가고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했다 저리 했다 하는게 아니고 서류상으로나 화면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김재수가 참활로 이 정치인의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박수라도 한번 보내도록 하십시오. 사실은 한 달에 돈 관리비를 5만원 밖에 안 줍니다. 다른 데가 10만원 이상 되는 게 있는데 그래서 부탁을 해서 5만원씩 매달 지출됩니다만 이렇게 수고를 한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주십시오. 또 그리고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 작년에 제가 우리 이사분 공원연까지 여름에 한번 이렇게 모셨습니다. 시원한 장소에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모실 예정인데요. 그게 날짜는 확실히 안 되어있습니다만 7월 초복 좌우 해서 이렇게 정서는 안내 작년에 그 자리가 제일 안 좋겠나 한강공원 그죠 그 자리가 안 좋겠나 싶어서 아니 전문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또 한번 한번 통지를 다 드리겠습니다만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시원장소에서 하루 정지도 부탁을 드리면서 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활동안에 잠깐 오토제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4일날 우리가 임원정지총회를 합니다. 24일날 오토제에서 하고 겸해서 관리사를 2년전에 전동회장님께서 1억을 회사하셨는데 혹에 조금 재정이 모자라서 지난번에 지난달에 가서 말씀을 드렸지만 5천만원을 추가해 1억 5천원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무로 가지고 지금 할 예제입니다. 24일날 기공식과 겸해 전기총회를 할 예제입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8월 20일 21일 24일날은 연수회를 작년에 했습니다만 학생들이 너무 적어서 올해도 지금 통지를 전국적으로 다 해보니까 아직 몇몇해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 행보입니다. 일단 지금 자제분들이나 누가 많이 청소하실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24일날은 버스가 8시에 다 쇼핑에서 초등하니까 이어 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축소가 출비되는 동안에 국제 홈페이지 관련해서 질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문자 쓰기 전에 제가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여담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세 드시고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잖아요. 콤패터를 재수하고 이 얘기를 해서 종진회관에서 몇 분 교육을 하면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어른분들이 모이시다 하면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게 어떻습니까? 종진회관에서 컴퓨터 사용 방법을 설명드리고 자주 해보면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제수는 어른분들이 모이신다면 그런 게 좋다 이래서 시간을 내끄만 이러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정치인회관에서 종진회관에서 모여가지고 기본 내게 뭐한 게 있고 밑에 내게 뭐한 게 있는데 내게 뭐한 게 있는데 내게 뭐한 게 있는 게 아니다 어디서 깬 사람이 지혜에서 꼬여서 마이크 좀 꼬여주시면 회장님이 우리 대구동층 회관을 활용해서 보험의 공간을 만들면 좋겠나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꼭 이 컴퓨터뿐만 아니고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컴퓨터에 대한 어떤 기초 하시다 보면은 지금 저편드 자료가 하다 보면은 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 뭐랄까 좀 가려운데 근거지는 상태 뭐 프린트를 설정하는 방법 뭐 하다 뭐 작한 거 안 되면은 프린트 새로 꽂으면은 그때부터 프린트가 안 됩니다 일부 것도 돈 주고 불러야 됩니다 이 그럴 때에 대응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 그 다음에 휴대전화 휴대전화 가지고도 이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 문명인데 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으면서 전화 크고 받고 밖에서 사용 못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든지 휴대전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뭐 뭐랄까요 맷재축 뭐 무슨 요일 이런 식으로 정하든지 해서 날짜를 고정해서 하게 되면은 아마 그날 뭐 사무실에 모여서 그 사무실에도 대응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 모니터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저희번에 조금 전에 이 말씀하실 때에 컴퓨터나 휴대폰 뭐 전자기기 이런 부분뿐만 아니고 뭐 환자가 됐든 우리가 좀 들을만한 어떤 얘기들 그런 얘기들도 같이 한번 강좌로 시작해보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저 저 총무국장님이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봐라 옷자가 밑에 보면 내모하는 거 치고 내모하는 거 치고 내모하는 거 치고 아니 나 옷자 나 옷자 어 그 내모하는 거 치고 아 왜 왜 왜 저 저 저 제수가 이해가 왔는데 그 몇사람이 더 좋았습니다 몇사람이 더 좋고 날짜가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외우시면 제수 저 사람이 봉사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그 저 저 뜻이 있는 분들은 우리 우리 저 정치인의 사무실에 연락해 줬소 이 자리에서 대답하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다운 몇사람으로 모여가지고 우리 문화의 저 문명의 도구를 사용 못하면 그것도 사람이 그죠 문명의 도구 이렇게 좋은데 이거 사용하면 할 줄 모른다 하면은 이 참 어두운 세상이니까 다 같이 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치인의 사무실에 연락해 주시면은 그 날짜를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식사 들어올 동안에 오늘 그 우리 종호 이사가 사무실에 있는 손님이 왔는데 보이게 우리 딸네가 왔더랍니다 지금 사주공판을 하는데 이름이 세련이네요 33세가 하는데 인사하고 가겠다고 안녕하십니까 제가 처마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고요 너무 있잖아요 이런 자리에 오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 오빠가 여기에 오늘 종친회 한다 하면서 가신다 하면서 가시길래 제가 모시고 오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안으로 보니까 이런 뜻깊은 자리에 제가 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요 저는 지금 라이온스 회장직을 역행하고 있고요 이게 원대 오거리에서 김정훈 알로의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직공파 33대손입니다 고향은 의상입니다 의상 사고입니다 예 오토산에 맞습니다 거기에 부대 손을 제가 들어가더라고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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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